후야! 하하하하! 서운하네! 어 예예예! 또 통하겠네! 이번엔 과연? 야! 이걸 노린거지! 마른 언니의 한국인? 한국인 언니가 마른 멸치를 좋아하나봐요. 저기 마른이 아니? 마른이야 저기? 혹시 마른5? 어? 마른이 왜 N이 두개가 젖었냐 나는? 확실해요 그거? 오가 두개 아닌가요? 로터리 매지셜 한번 쳐보세요. 아니 마른 할 때 오가 어? 새끼야! 하하하하하하 폭팔려서 방송을 못보겠어요. 한두 분이 아닐거에요 아마. 어 샤먼 드셨네? 너무네 에이스? 애쓸타니깐. 바로 무지성으로 개통. 누구야 누구야? 사소요. 이명이 꺼졌다 있다 꺼졌다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무지성으로 왔다갔다 디비디빠비디부 진짜 이따없다네 이따없다? 3 2 지금 한참 뒤에 들어갔는데요? 왜 됐는지 모르겠지만 성공! 사도 대가리가 샤먼 따라가는거 봤나요? 뒤를 이미 돌았습니다. 몸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머리는 이미 샤먼을 쳐다보고 있던 아니 뭐 어쨌든 결과론 성공! 예 진기명기네 진짜? 사도 반응속도가 예상치 못한거지 그만큼 그만큼 몰랐던거지 야 이거 샤먼의 재능 보이는데 이거?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서운하네 서운하네 또 통하겠네 이번엔 과연? 야 이걸 노린거지 인생 부질뻔 했다리 아니 뭐 학습능력은 좀 있으신 분이네 지금 올림픽으로 따지면 1차시도 중수 2차시도 실패 3차시도 위험이었습니다 이번엔 그냥 가줘 대기하고있다 이거 혼자서? 거기서 뭐하? 아니 없어요 미리 닫아두고 야옹이 뿌리면 뭐해? 내가 인력을 하면 되니까 니가가 뭐야? 니 탑선이셨어요? 야 근데 이거 뭐야 개예쁘다 야옹이 님 좌석 봉이 님 손 이거 나한테 옴? 나한테 옴 내 포탈 없음 쓰고 전 죽어요 이제 한번 돌아오세요 살려줄 모양 포도 춤추는거죠 개의가도 고양이 뿌린다 벽에 붙는다면은? 어림없는 소리 아 뭐임? 포장크림은 뭐임? 아 뭐임 포장 끄네 그럼 포장한테 간다 치료하자 치료를 부탁한다 알겠네 로즈댓 어 근데 치료 개빠르다 탐사원이 샤문이니까 에이 이게 조합이지 조합이 왜 이렇게 조합? 탐사원 자석이 더 뭐임? 내가 여기에 딱 원천 봉쇄를 하니까 포도를 쫓으러 간거지 이게 다 계략인데 저 개륵입니다 개륵 오오 야옹 이즈 브로 좀 하는데? 옛날에는 청력 인력도 못 구분하던 돌핀구가 아니다 이제는 어깨 너머로 배워서 마스터를 해버렸으니까 조탈이 조탈이 네 어 근데 너무 허허벌파인데 구할수있고 깠어? 청력으로 밀어낸다면? 아 아직 모르구나 아 그래 아직 헷갈릴 때야 청력이랑 인력이랑 근데 요거 시간만 끌어줘도 못끌겠네요 더 이상은 자 일단 뇌지컬은 좋았습니다 다만 손가락이 말은 안들었을 뿐 인정? 예예예 야야 힐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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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에 있잖아 나 옆에 있잖아 어? 뒤에 있잖아 오케오케 고양이를 여다가 보냈는데요 근데? 습자가가? 아 와 참마 치금이냐? 치금이니! 자 그러면은 여기 포탈 하나 깔아 주지도 못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서운하네 어 요거 요거 캄캄캄캄 깜깜깜깜깜 포도설마? 에휴 바보야 아무나 하는거 아닌데 컨트롤실력 그거 심리전 날 왜 왜 너가 먹었냐? 날 왜 땡긴구 얌? 야 왜 니가 먹었어? 왜 날 땡긴구 얌? 칠로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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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가 나 봉인댐 봉인댐 3초 2초 1초 날아가는거 너가 날아가지고 잡았지 아니 근데 내가 분명히 네 뒤에 있었는데 그 병에 튕겨서 나온거 아냐 나한테? 어허 이러고 쇽 이루이루하이히히히 이거 웅당 맞거든 어 의자평타죠 까비요 들어오고싶으면 들어와 포도 이미 설계된곳으로 가는중 하하하하 귀엽어라 사도 귀엽네 사도 귀엽네 많이 귀엽네 내 쪽에 있음 이거 다는 척? 다는 척? 다는 척? 전 할일 다했습니다 포드 목표를 부착했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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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고양이 개털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고양이는 이악물고 피해버렸습니다 그거 좋았어요 근데 포드가 제 근처에 있구요 돌피구 89포라고 하고 용병도 해독을 안하네요 너무 짜식인 말이야 요병에도 왜 안하는겨 똥벽에도 왜 안하는겨 2층도 우리는 52포라고 하고 오케이 아니야 이거는 잠식시키면 되니까 아휴 안시키고 살려버릴꺼니까 그냥 잠식만요 잠식 포드가 좋게 돼? 그니까 그래서 빨리 가야돼 너 살리고 아웃이 받은 다음에 죽었다 쟤 구출하고 치료를 해버리기 아니 저거 구할 수 있갔어? 돌피구 출동해 암! 물론이고 말고 암 소매에 치카치카치카포카 도lab 어엑 나 깔아놨어 눈이 가 이리와 bob 이제 서랏 이곳이 설계 graphic 어 설계입니다. 저 구함 찍은거 아니예요요? 설계 성공에 대한 환호 기가 역시 몇 년간의 연구 끝에 업적을 이루면 괴감이 쩌네 돼빰기도 돼듯다따빠빰기야 제 근처에 있어요 돌핀군님 그래서 대기중인거 아닙니까? 케어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저쪽 문으로 갔나봐요 그러면 반대로 가롱도 내는거 아닙니까? 웅당받는 말이야 웅당 근데 나는 슈퍼쓸 생각이 안나요 저도 못했습니다 왜 슈퍼를 저 근데 토탈이 하나도 없음 돌핀군님 좀 버텨주시면 됨 저를 먹지 않니? 어? 제쪽 네이스 제가 어딘가에 설치해놨는데 그거 왜 안되시면 어딘가에 설치해놨다면 도대체 어딥니까? 도핀군님이 근데 대각선으로 날아가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오른쪽 대각선에 설치했는데 아이고 좋았다 근데 다시 되돌아온다면은? 그것 어어 오오 거기 지금 지통임 지통인데? 안돼 엘렸어 엘렸어 어어 도핀 열렸어 엘렸어 3초 2초 1초 나갔어 한번만 이기미단번만 고양이 딱 뿌리는 그 순간에 나가면 돼 그럼 고기를 못하잖아 독대 기절이 안먹는다고 나나? 고양이를 피하셨어야죠 그럼 똘막똘막한 눈으로 보면 내가 뭐 해줍니까? 뭐야 뭐야 저거 모션이 다른데? 어때요 순발력?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제 순발력에 감탄해버렸습니다 아 여러분들 워터운 샵은 어땠습니까? 굉고사원 괜찮을지도? 어쨌든 뭐 워터보다 낫제요 다른 맛은 10분 걷는 olsa 어떻게 된가요? 되는 거에요 그럼 영상은 어떻게 되어드리지? 요즘에 너무 건강한 날씨가 일어나는건가? 할렐루야